I can do it, you can do it, we can do it, 토잉! 생산관리 3부 이재양입니다. 1.87로 나누면 173.756을 보면 돼. 니들 왜 여자들이 집에서 밥하다 말고 일을 시작했는지 그 히스토리를 알아? 싸니까. 말 잘 듣고 청소도 잘 하고 지금 보면 내가 아주 X세대야. 쟤 안 내어도 X세대 할 수 있는 거야? 됐고. 세 달 안에 토잉 600을 어떻게 넘냐? 보이스비 앱 리셔스! 내가 분명히 봤는데 패널 콸콸콸 나왔는데 콸콸콸 되려면 미스테리어. 누군가 조작을 했단 얘긴데. 누가? 그러니까 누구냐고. 뭐? 뭔가 큰일이 터질 건데. 사람이 칼을 뽑았으면 다비와 필요도 깎아야 될 거 아니야!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다이노마이트야. 전부 다이노마이트야. 다이노마이트야. 지금부터 다이노마 만약 회izeHP ending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